안녕하세요. 신혜안수 이주희입니다. MBC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중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흔 간부와 통화했다며 유시민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박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MBC 보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채널A 기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참으로 황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라젠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입니다. 피해자만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형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인물인데요. 이 이철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접근을 하여서 유시민의 비유혹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배후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MBC 보도의 요지인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31일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의 편지 4통을 공개했습니다. 이철의 편지에 따르면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매우 강압적으로 접근해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에게 접근해서 모든 의혹을 당신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윗선에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라며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니 유시민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즉 저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수감 중인 이철에게 또한 이 MBC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해당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녹취록을 이철 측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철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오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나가자마자 지금 현 여권을 비롯해 일부 언론 등에서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이철에게 가족을 말 그대로의 가족을 인질로 해서 매우 비열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최종 목적지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BC의 막장 보도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MBC는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대화를 내오는 내용을 몰래 녹취를 해서 이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채널A 측은 MBC가 사건의 본질인 신나진 사건과 정관계 연루혹과 전혀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채널A 측은 이 취재원이 이철에 대한 선처를 요구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면서 취재를 막았다라고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이죠. 이에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즉각 호응하면서 검언유착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성명을 통해서 MBC가 정치검찰과 종편이 벌여온 충격적인 정치공작 음본을 폭로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입원으로 오는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 것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는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이 역시도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MBC 뉴스데스크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알리는 대특종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된 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과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가 모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목된 그 해당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애초에 나는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 상황도 알지 못하는 데다가 관련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검사장은 무엇보다 언론과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 존재할 수가 없고 내 음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MBC의 사전에 전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해당 검사장 같은 경우는 MBC의 취재 과정에서 자신은 관련이 없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MBC 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MBC는 왜 이러한 검사장의 입장을 무시한 채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즉각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진중권은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헐 이건 또 뭐지?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네요라며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다는 느낌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각종 음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공격해대고 유시민은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락을 깔고 MBC에서는 윤석열의 측근이 언론사와 내통했다고 보도하고 열린민주당에서는 법무부에 감찰하라고 성명을 내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라고 현 상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기자는 보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것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음해하거나 특정정파의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참 무서워졌습니다. 라고 MBC의 막장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의 저러한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배후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겠냐는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조건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 수사의 칼끝을 피하지 않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정권의 칼인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칼인 검찰이 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MBC가 최근 상습적으로 인터뷰나 기사를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더니 정작 자신들이 하는 행태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해버리는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닐까요? 저희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혜안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혜안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전녹용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나는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9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구전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만 3만 4천 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이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이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요. 이게 큰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이게 보약에 들어가는. 농도가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오리지날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포함하는데 이게 복세편살인데요. 이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놓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퍼. 이게 4만 4천 원짜리인데 이걸 열퍼에 4만 4천 원짜리. 이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 원인데 이걸 22만 원에 이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리지날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안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저희 시내한수 단독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녹용 오리지날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만 4천 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 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시내한수를 통해서만 시내한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릴 때보다 드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안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근데 신의 안수만 이렇게 복세 편사를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건강 보조 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